제빈이는 오늘 2에 24 할 차례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어... 날씨... 날씨에 관한... 계절에 관한 내 날씨. 계절과 날씨에 대한 얘기죠. 시작하겠습니다.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How is the weather in?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아니예요. 아니예요. What season is it? 그래. 무슨 계절인지 물어봐야지. 무슨 날씨를 묻고 있나?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Okay. My father is fishing. 자 각각 지금은 쉼표라서 하나의 문장이지만 세 개의 문장이라 생각하고 이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어 누이는 뭐 하니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어 넌 뭐하고 있노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very ho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렇지 how's the weather in the summer 여름 날씨 어떤지 묻고 답할 수 있겠네요 여름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the summer okay 오재빈이 확 늘었는데 how's the weather in the summer 했더니 대답이 in the summer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공부하나 보다 그렇지 덤벙덤벙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my sister is surfing and i am swimming okay swim의 뜻은 수영하다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중인 둘 중에 지금은 어느 뜻이 어울린다 수영하는 중인 okay 수영하다가 수영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네 비동사 비동사 붙이면 뭐 어떻다 되니까 수영하는 중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뭡니까 okay 계속해서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okay 그렇다면 이들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텐데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너의 남자 형제 뭐하는 중이니 근데 이들아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그렇죠 무엇을 보고 있니 그랬더니 movies 영화를 보고 있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autumn it is wind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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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날씨 묻는 표현이죠 okay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okay having dinner having dinner 나한테 다 듣고 싶어 what are you are doing like you are doing you are doing 너의 너의 너의는 뭐하는 중인입니까 아니야 okay you에 대해서 조심해야될 건 네 유는 한명도 유고, 여러명도 유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 한명도 유고, 여러명도 유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 유고, 너는 너 유니까 너희들은 뭐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은 너는 뭐하는 중이니가 될 수도 있고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이런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의 뜻은? 너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그쵸, 뭘 입고 있니? 의상을 입고 있어 할로윈데이인 것 같죠? 네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Very co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How is the weather in the winter? It is very cold We are having a party and eating cake Okay 여기에 뭐가 생겼될게 We are? 오 똑똑한데 우리는 파티하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케이크를 먹는 중입니다 We are 먹다가 먹는 중인데 쓰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먹고 있다? We are We are 그래서 we are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뭐 있어요? 비동사 여기에 we are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는 we are는 뭐 해도 된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가 생략해도 된다? 네 좋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e are exchange projects We are exchange projects Exchange projects 오케이 그래서 이건 오빠 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 What are You exchange 하면 어디가 틀렸게 으 누가 우리가 뭐한다? aquela entra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어 어 이 comment 뭐니까? 과연의 사진이 있고 Hakaa 과연 이것들이 49 000 원원가 하다 과연 과연 이것들에게 혼합을 해본다고 briefing 우리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교환한다 우리는 교환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환하지 않는다 누가요? 우리는 교환한다 우리는 교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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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는 두 아니면 더즈인데 여기서는 뭐? 두 더즈가 아닌 이유 이 이 여기에 있는 얘가 희나 이 시 아니니까 그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 익스체인지 프레젠트 익스체인지 크레젠트 이 속엔 뭐 들어 있어? 누구 하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니까 끝에 S가 붙어있어야 되겠네 예 그런거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말하기 아주 잘했구요 쓰기시험 채점해볼게요 한개 틀렸다 오 똑같애 색깔이 두꺼 예 22회나 22회로 똑같네 어디로 온거죠 나 봤는데 지리 이상한데 이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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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거 꽂혀보세요 틀린거 있다며 어머 질질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